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이 드론 실증도시 0월에서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원은 30명의 공무원을 모집해 이달의 첫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로 5월과 10월에도 30명 정도씩 드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된 0월은 드론 비행시험센터와 시범 공역이 있어 강원도에서는 최적의 드론 교육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30명의 공무원을 모집해 이달의 첫 교육을 실시합니다.